코트 이빨 가라. 치지 마세요, 방찬씨. 치지 마세요. 되겠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애교, 애교 부러줄게. 아 그래? 그럼 스윙이 먼저 보여줘. 그럼 형이 해줄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는 왜 잡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. 나무 꾸누어서 돌아가시고 여기 나무를 빼고 없네. 하나, 둘, 셋. 제가 땅바닥에 앉아서 엉덩이가 더러워졌는데 찬이 형이 닦아줬어요. 추해지만 괜찮아요. 흔한 일이에요. 맞아요. 스테이 키즈 집안에서 흔한 일이에요. 엉덩이를 닦아주는 일정도. 난 나한테 얘기하고. 왕이? 막방. 빨리 가. 막방. 내 모든 기대만 거쳐도 I call you. 조용한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. 근데 저는 숙소 안에 있는 시끄러움 되게 반가웠고 되게 편한 그런 게 정겹죠. 정겹죠. 그거 없으면 허전하죠. 더 식겁게 해드릴게요. 네. 스트레이 키즈의 사랑꾼 찬입니다. 참 행복해 보인다. 스트레이 키즈의 잔소리꾼 아이언입니다. 손 가만히 있을 칵. 짧은 일은. As you don't want your soul to me. carry on carry on carry on without me. oh you don't see me but I have been only falling. 황에аться. 아피아 두었어. cause I never ever let it go. 이젠. 방찬 씨는 누굴 제일 사랑하세요? 스트레이 키즈 중에서요? 스트레이 키즈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방찬이라는 친구이지 않을까 그 친구를 제일 사랑하는 오랜만에 라이브 영상을 찍은 것 같은데요 분위기 되게 좋았고 선수로 되게 잘 맞춰라면서 찍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즐거운 하루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라이브를 하면서 점점 라이브하는 실력도 느껴서 늘어가는 것 같아서 자랑스럽게 하고 스트레이 키즈의 소중함이 한번 느껴졌던 것 같아요 어! 움직인다! 떴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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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떡해 잡아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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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잡겠지 모두가 인정하는 최강 퍼포먼스 아이돌로 당당히 그 이름을 각인시켰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뚜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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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 자, 진짜 왜 찐해? 왜 찐해? 왜 찐해? 왜 찐해? 아, 맞아 온몸에 호세 만지고 저 세 4 1, 2, 3, 4, 1. 1, 2, 3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누구야 누구야. 좀 친하게. 와, 저거 간다, 이거. 불친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